너 좀 먹어. 얘 얘 애인가보다. 이게 맛있죠? 난 참치패살보다 희준이패살래. 복불복 해가지고 한 명 여기서 자기 어때? 우리 따라야죠. 훨씬 많이 먹을 것 같아. 수고하셨던 생일이예요 프로텍이에요? 어 영상을 찍었을 때 너무 맛있게 나왔어 저는 이렇게 굽는 걸 처음 봤어요 세인트반이 이렇게 굽으면 진짜 맛있대요 되게 기대 중입니다 저 고기를 또 진짜 좋아하는데 맛있겠어 와 맛있겠다 과자를 일찍 안 사고 고기만 사버릴 거예요 아니면 소고기를 하나 뺄 거예요 진짜 빨리 갔다 와봐 진짜 진심? 이준아 고! 나 운전을 할 줄 몰라 옆에 따라갈게 같이 갈래? 가면 가는데 카드 주면 갔다 와요? 손이 안 돼 찾았으니 뭔가 하는 척 중지한 얼굴로 눈만 좀 담줄게 맛있다 맛있다 완벽하게 준비 끝났습니다 자 이제 먹어볼까요? 준비 됐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바론이가 만든 비빔면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와 진짜 맛있다 네 진짜 맛있다 요! 후! 배대 축하해 해외 예 축하해 여태 축하해 해외 드디어 뱅텀에 사과 나를 야미야미 야미야미 뱅에 나먹어봤어요 메바냠는 진짜 맛있어 하지 맛있어 짠 안 먹길래 짠 지훈 1번 성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웨빙은 이제 시작입니다 좋아 모두 화이트 먼저 점프 이후로 내 체력이 점점 흘려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피곤한 사람은 김현이 형이 있을 것 같아요. 그치. 김현이 진짜 피곤해. 이거 안 넣어. 형은 지금 있어. 자거나 먹거나 좀 화나면 버텨요. 안 자면은 먹어야 돼. 배고프니까 엄청 폭풍우죽하니까 금방 배가 자네. 정말 딱 있을 것만 딱 이다. 아무 게 없네. 아까 중협이가 그랬거든. 4개여서 순삭이얼 거라고. 다 먹었다. 근데 또 웃긴 게 이면은 아, 한 번 끓이면 뭐 주라는 거야? 막 한 번 끓이면 부족하고 2개 끓이면 또 좀 느끼해져. 진짜 1.5가 좋아. 진짜 먹었어? 응. 이제야 진짜 다 모였지. 진짜 2.5가. 이제는 거의 이제 나 없어질 일이 많이 없지. 저희는 이제 데뷔합니다. 아, 데뷔하는 거야 우리? 데뷔하는 마음으로 하자. 이름 바꿀까 이름? 소심 가져와서 사야돼야지. 이름 바꿀까? 전 우지할게요 우지. 우지. 야 이거 이거 소야 이거 소야. 우와 미쳤다. 소야 이거 소다. 야 소 소 소. 진짜 소 소하는 이유가 있네요. 소가 진짜 맛있다. 진짜 미친 거야. 진짜 미친 거야. 진짜 욕하고 싶어요. 욕 안 하는데. 욕해! 삐쳐야 하는데. 야이! 맛있는 놈아. 우리 부인은 7명. 엔지는 사랑. 사랑. 부입이 다 모였다. 야 근데 이런 게 좀 그리웠다. 이런 게. 중간중간에 한 번씩 나오는. 조미료. 근데 어이없어.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이제부터 우리는. 프라이스가 진짜 잘했는데. 그래야지. 우리 컴백할 때. 빨리! 사람들! 아이고! 컴백! 이런 거는. 깨를 거야? 아이고. 얘가 한 번 그랬어. 최근에. 형. 옛날 보다. 더 빡세졌다고. 근데. 아이야. 너 원래 그런 성격이야 했는데. 그거를. 오늘도. 이게 더 커졌네. 젤쓰고 커졌어요. 저저저. 나다다다다다다. 저저저저. 그럼 먹어야죠. 어 뭐야. 대박. 대박 사건. 와. 좀 대박이다. 야 근데 좀 많이 대박이야. 미친겠네. 너무 맛있다.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이. 어디서부터 돌지를. 오케이. 안 내리는 거 가위바위보. 꼭 안내풀고 안내med 읽어봐요 나부터 이렇게 놀겠죠? 너 아니야 근데 이거 몰라 이게 됐는데요? 나한테 보기 전에 근데 한 해에 걸리는 거 아니야? 홍성! 김홍성! 김홍성! 홍성아 저녁 축하하세요 아직까지 여러분 3살 눌러주세요 아 Going good 아 잠깐만 이거 얘 뭔가 야 I'm going good musical. 적이 risen 별로. 부러지도 않아 고생이 형이 빨리 나 나는 지금 뭔가 얘의 기분을 따라갈까봐 한 번에? 근데 너까지 되면 이번엔 진짜 이거 이거 게임이 이상한거야 그러면 아니야 아니야 설마? 오케이! 자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자 갈게요 야 이러면 바로 빠져줘야 아니야 형! 마지막! 진짜 안됐어 안됐어요 아 대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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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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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긴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됐었던 거네 그러니까 오케이! 렛츠고! 가위바위보를 이겼는데 내가 이거를 닦고 있다 내가 이거를 닦고 있다 카메라 여기 있어요 깜짝아 파자마를 이렇게 입고 파자마 파티 입고 왔습니다 네 네 히즈존? 히즈 파티가 그런 느낌이에요 네 진짜 엄마가 여기 있으면 놀고 있었어요 엄맛! 내가 빨았네 무서워 게임을 할 건데 맞아요 이 게임을 통해서 내일 아침 식사 당번 고르려고 합니다 아 이거 무조건 걸리면 안 되겠다 이게 간절도 펴이 게임인데요 네 한 명이 나와가지고 두 명이 간절도 펴는 거라는데 제일 짧게 그게 그 우사 주렁이 야 우리 지금 설명 정말 정말 설명을 추가적으로 하자면 이게 어떻게 구별하냐 네 코에다가 빨래집게를 걸어요 숨소리 나오면 바로 호르랑에게 소리 나겠죠? 그래서 소리가 빨리 난 사람을 네 찾는 거죠 아 소리가 나면 안 돼요? 네 안 되잖아요 아침을 정성스럽게 해줘야 돼 네 그런 거 안 하죠 생라면 뭐 이런 거 근데 나쁘진 않은데 깨우는 걸 마음대로 깨우면 되잖아 하하하하하 아 저 일어나게 해 안 깨우도 돼요 저도 안 한 번 마칠게요 저도 안 한 번 마칠게요 저도 안 한 번 마칠게요 게임 이전에 지금 준비해 준 게 있어가지고 뭐 뭐요? 저희가 뭐 꽃가루라고 준비했나요? 핀인데 네 저희가 핀을 하나씩 아니요? 착용을 하고 제가 미리 생각을 해놨어요 지금 멤버들에게 아 그렇게 주세요 주세요 내가 어울리는 거 할 거야 아 진짜 내가 진짜 아 좋아 다 해라 이 자기가 제일 웃겨 왜 어쩌세요 자 그러면은 수비 한 명 먼저 할 사람 박희준 박희준 아 난 내가 걸릴 거 같아 나 간질 진짜 못 찾아 그럼 희준 바로 그 채팅을 받는 거야 아 몸 비태는 거 상관없는 거구나 네 완력이 무슨 코 표시라는 거 같아 하하하하 워낙 이게 더 아파 간질 없다 야 어휴 좋아 어휴 좋아 어휴 좋아 어휴 좋아 잘 참아 잘 참아 얘들아 분발해 하하하하 아휴 잘 참다 우와 진짜 미쳤다 잘했는데? 12초 12초까지 쉬웠어? 아 괜찮았어? 살살 졌어 형이 약간 아 처음에 처음에 살살 졌어 아 움직이 아주 처음에 처음부터 안 쎄게 해야 돼 자 다음 도전 제안 제가 갈게요 우리 춤이 어떻게 하늘색 콩 말고 나갔어 그래 하공 하공 아 우리 희준이가 불었던 거 불어야 돼 하하 좀 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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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왜 이렇게 잘 참는다고? 하하 아 희준이 거 깼다 깼다 아 너 진짜 못했나? 웃어놔 아 아 됐어요 아 야 와 아 아 아니 간지럽힘이 아니야 아 아파 아 진짜 잘 참아 근데 진짜 아 그렇게 참았어 아 그렇게 아 잘 참네 다들 난 바로 터질 거 같은데 이게 야 얘 왜 이렇게 잘 참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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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아 이거 수명이 진짜 하하하 이게 아 아 아 아 아 아 2274 우와 형 말았네 보여줘 보여줘 야 왜 이렇게 뭐 된 사례 해도 되는 거예요 하하하 야 야 이 양노릉다 이 양노릉다 하하하 하하하 와 이렇게 참을 일이야 이거 진짜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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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전체적으로 간지럼 잘 못 튀기네요 이게 간지럼을 이게 세게 간다고 간지럼 타는 게 아닌데 맞아 맞아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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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와 근육이 와 이거 너무 좋다 근육이 너무 땅땅한데? 와 야 숨 숨 아니 어떻게 하냐 하하하 하하하 야 숨을 못 쉬어 하하 와 17초 와 다들 근육으로 참아내는 거 같아 아 여기는 죽을 때 참을 거 같아서 그렇게 세게 안 해도 돼요 하하하 얘는 그냥 30초 할 거 같은데 어 아 일단 해볼게요 그래도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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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아사리지 dust 하하하 나 망가 meaningful га 나 안 되겠단 이제 운호 빨리 끝내야 어 형 빨리 끝 빠져 어 trip 편에 핵포 vardı 주변에 있는데 어디요? 피키 볼! 코르라기만 불면 되는 거 아니에요? 때려! 때려! 네가 때리면 되네 코르라기만 불면 바로 때려 알았어 알았어 코르라기만 불면 바로 때려 어! 야 나 1층이다! 와 죽어! 야! 야 0-0-8-3 0-0-8-3 이게 좀 망해 진영장완 봤을 거 알았어 에이노랑 지우가 됐잖아 나는 은근히 세인트반의 악심을 하기를 모르지 누구랑 누구라고요? 정훈이였어요 이쪽에 있던 사람 누구예요? 지우 형은 하지도 않았어? 여기다가 이건 아니던데? 오! 오! 형은 왜 샌드맥인 줄 알았어? 안 좋겠어 차라리 단체 피셔만 웃길 거야 이런 거 하시는지 안 좋겠어 안 좋겠어 일단 보면 에이노랑 지우가 내일 모닝 요정도 하고 어 우리야 잘못 쳤어 네 아침 단번도 하는 걸로 못 쳤어? 진짜 잘 못 쳤어 자 해볼게요 형님들 이거는 내 손님의, 아 손님이 얘기해 주는데 손님의 손님 이소대 이재대학 때 담당하는 교실인은 이 양의 리반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때 18년도 15년도 당시에는 조교가 이제 훈련병들을 생활하게 같이 자는 주의가 있었어요 훈련병들이랑 같이 자는 거야 응 그래서 자려고 애들 다 교육시키고 이빨 닦이고 아 피곤해 자겠다 어 훈련병들을 다 취침 취침 어 자고 있는데 한 10분 뒤에 박기장 부담당자 박기장 부담당자 박기장 부담당자 박기장 부담당자 박기장 부담당자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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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지 야 너 왜 그래 너 뭐야 그 당시 총기암이 총을 보관한 사물함이 와가지고 여기 이쪽에 박기장 여기 안에 귀신이 있다고 딸이 지금 화개 달려 그래가지고 난 좀 정신이 이상된 줄 아 뭐 훈련병 쪽에 여자 없어 귀신 없어 자 그래주고 또 잘나고 다시 도왔는데 또 한 3,4분 뒤에 박기장 부담당자 박기장 부담당자 와 소리를 지르더래 놀래가지고 훈련병이 거기에서 뛰어왔지 너 왜그래 훈련병 저기 이제는 저기 총기암 밖으로 나오려고 나 밖으로 밖으로 나오려고 이런데래 슬슬 그 저기도 열이 맞지 그래가지고 렌트 꺼내고 딱 야 훈련병 저기 없는거 맞지 어 없는거 맞지 봤대 말하고 다시 왔는데 3분 뒤에 더불어뜨려요 파악 고래고래 서러지면서 훈련병이 박기장 부담당자 하면서 너 왜 그래 왔는데 훈련병이 저기 총기암에서 귀신 나오려고 그런다고 지금 막 손 뺏고 있다고 그래서 저기 화나가지고 총기암 기원하고 야 너 아니 없어 어 없어 빨리 자 아 제가 나 갑자기 훈련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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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준 의원님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소리를 그렇게 고용으로 해주렀는데 아무도 깨지 않았습니다 이러더니 여자리 조교가 홀림 그 조교가 홀림 밤에 자는데 와 경쟁이 휘센터 아 아무도 안 깼잖아 훈련병이 그 조교가 그 말 듣고 놀라워서 쓰러져 버렸는데 근데 아따부터 계속 이거는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계속 거스르는 게 있어 저쪽이 자꾸 뭐가 보인다? 으아아아 잡았다 잡았다 야 너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빨리 뛰냐 나 한 짝게 하나 드릴게요 군대 얘기만 해서 미안해요 아까 전에 형들 아침에 찾아온 건물 있죠? 새 건물이라도 몰랐는데 거기에 원래 생활하던 병사들이 17년도에 싹 다 짐을 빼고 그 우리 형들 데려왔던 건물 왼쪽 컨테이너 쪽에 병사들 몇 명이랑 간부 몇 명만 거기서 숙소 생활했대 나머지는 다 딴 데로 좀 죽어 근데 그 컨테이너에서 자고 있는데 어떤 분한테 병사가 아니 확 하더니 갑자기 유치해 있더라더라 갑자기 자면서 내가 보이더래 봐봐요 꿈에서 자고 있는데 내가 자고 있는 게 보이니까 신기하잖아 그래가지고 얘가 밖에 나가가지고 운동장 싹 돌아다니고 건물 이사 가기 직전에 건물을 싹 1층부터 3층까지 딱 둘러보고 마지막에 오늘 아침에 숨어있던 곳 거기까지 가서 이제 막 구명을 했더래 갑자기 저쪽에 그 할머니가 썰렁한 성경을 보이시고 있던데 우리 실제로 미병수 근무를 할 때 할머니가 많이 왔다 갔다 그러고 유보차나 뭐 그 역하나 뭐 그래가지고 꿈에서 보더래 그래가지고 할머니 근데 여기서 뭐 하세요? 할머니가 할머니가 산책하고 있어 할머니가 근데 너무 어두우신데 할머니가 괜찮여 근데 학생 자랑은 내가 보이는가? 병사가 얘? 하자마자 할머니가 하지마 아아 유병수 눈에 뻥 차고 갑자기 할머니가 막 뛰어서 가더래 병사가 그러더니 멋있다 멋있다 하아 와 나 죽었다 왜 죽었다 생각했을까 그 몸으로 할머니가 자기 자고 있는 쪽으로 뛰어가더래 하아 이러면서 할머니가 이사하기 직전 그 생활관으로 간거야 우리는 컨테이너로 짐을 넘겨놨는데 할머니가 큰일났다 그래서 자기도 자기 몸 있는 쪽으로 뛰어가서 딱 점프를 하는 순간 문이 꽝 닫히면서 꿈을 받게 되래 와 이거 저희 삼촌 얘기인데 삼촌? 원래 아 실명은 어떻게 하네 삼촌이 퇴근하고 나서 집 가는 길인데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대요 근데 고가도로인데 반대차선에서 어떤 요소리가 막 뛰어오더래 어 그 삼촌 차로 어 삼촌차 뒤에 바퀴가 달려있단 말이야 내 차를 향해 달려오네 흰 소복을 입고 엄청 밟았대요 막 뛰어오더니 그 뒷바퀴 매달린거야 왜 그래서 삼촌이 엄청 이걸로 했대요 떨어뜨리려고 확실히 보니까 없어졌대 바로 경찰에다가 전화를 했는데 알고보니까 딱 그 시간이 마침 그 건너편에 있었던 정신병원에서 여자가 탈출이 왔는데 그리고 삼촌차에 매달린거 뒷바퀴 실제 사람이야? 실제 사람이야 야 근데 다녀가 엄청 버려져 진짜 까랐어요 뭐야?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당관입니다 지금 시간은 8시 31분 아침부터 뭐 먹어요? 새우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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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요? 밥을 준비를 해볼까요? 오케이 어? 야 계란 아침부터 우리 형들 방금의 생각이 그 장기란 한 번 불러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어? 심각한데? 어 괜찮은건가? 깜짝 계란 3개 안 돼. 어떻게 더 덮어. 뒤로 출발. 뒤로 출발. 보러가. 보러가. 기상. 이러면 안 해. 고영이 형 이러났고요. 고영이 형. 기상. 안녕하세요. 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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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 기상! 다 일어났네? 다 일어났어 역시 멤버들이 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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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일어나, 밥 먹으러 내려와 바로 나 일어나 있었어 밥 먹으러 내려오라고 에이스! 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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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луш 안 돼? 기다리자 부렸네? 진심으로? 와! 불긴 불었지? 근데 그것도 맛있지? 그것도 맛있게 응? 제가 요즘 계속 중간중간 깨가지고 걱정했는데 어제 한 번도 안 깨고 나도 진짜 평온다 어제 진짜 기절했어 깼어 아, 윤호 일어났을 때? 아니, 얘네 이, 봄봄봄봄 막 만들었는데 소리가 봉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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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맛있네 짠 내면 이거 가위바위보 느낌이 안 돼, 이거? 가위바위보 이기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뭐 안해, 지금? 가위바위보 1번의 저주 과연 3연속 갈 것이냐 밀려? 아, 떨려 오! 오! 됐다! 어? 그리고 요즘에 나의 차이를 하여 멈춰라 너 무슨 색 할까? 누라색 엉? 또? 네 그래 우리 기가 좋은 쇠형님을 그대로 받았네 다 준비했어 정신이 이쁘다 인기지 사약 맞을수록 저녁 기념회에서 저희 7명이 모였잖아요 모여서 1박 2일 동안 저희가 같이 못나는 얘기도 많이 해보고 뭔가 이제 새해니까 또 새로운 추억을 쌓은 것 같은데 어땠어요? 좋았어요 좋아요 사실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이제야 힘이 좀 돌아왔는데 이제 좀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은데 끝이라고 하니까 좀 아쉽네요 그래서 오늘 자고 내일 바로 또 갑니다 어디가요? 내일은 제주도 다음에 또 저희끼리 여행 자주 다니죠 이제 고기가 너무 맛있었잖아요 오늘 아침도 저는 개인적으로 윤호랑 희준이가 해줬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비몽사몽인데 맛있었어요 빨리 여러분들에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지금까지 윤호랑 희준이였습니다 안녕 안녕 예야 안녕 아 뭐야 끝났어 내 말 잘 들어요 여기에 총알이 두 발 들어있디 네가 죽거나 내가 죽거나 둘 중에 한 명이 죽는 거예요? 두 발 들어있으면 둘 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음 아 감사합니다.